고 5.18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발언을 일삼아온 자신들의 당의 과오를 사죄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파격적 형식을 담아 사죄하는 모습에서 5.18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퇴행적 역사인식을 이제는 버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정객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사죄과 진정성을 얻으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먼저 5.18에 대한 악의적 폄훼와 왜곡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등의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5.18을 폄훼 세력과 단절하겠다고 말로만 되내는 것은 무릅사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김 위원장의 5.18 사죄는 폴란드 유태인 학살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독일 빌리브란트 총리의 사죄 형식을 빌어왔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독일이 나치를 미화하거나 유태인 학살을 합류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하는 홀로코스트 부인처벌법 제정으로 사죄의 진정성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입법 노력이 결여된 사죄는 공연물에 그칠 뿐입니다. 김 위원장은 엊그제 광주에서 5.18 관련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처리에 앞장서달라는 주문을 받고 명쾌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내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절차가 있긴 합니다만 김 위원장의 의지만 있다면 법안 처리에 큰 장애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5.18 유공자를 세금을 축내는 괴물 집단으로 매도한 5.18 망언 정치인들을 당내에서 추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5.18 정신 개성을 표명한 만큼 더 이상 5.18 민주화운동이 정치 쟁점화되거나 국민들 간의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헌법 전문 수록에 미래통합당이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여야가 적극적인 협치로 40주년을 맞이한 5.18 정신이 21대 국회에서는 국민 통합과 화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